1. 캠즈의 플러스 소개해드릴 신박한 제품 바로 이 캠즈의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온도, 두 번째가 습도 다 모니터링 되죠 자 보시면 세 번째가요 일선화탄소 버튼입니다 안내는 지금 꺼놨는데 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 내가 원하는 밝기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 침입 감지 이걸 딱 오늘 해놓으시면 나의 반경 5m 이내에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침입을 했다 소리가 납니다. 어떤 소리가 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음파 수장의 유용한 기능들이 이 조그만 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맵다 지금 누가 왔어 누가 왔어